찬송과 488장 함께 찬송 들으시면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찬송과 488장 찬송과 488장 찬송과 488장 찬송과 488장 찬송과 488장 찬송과 488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과 48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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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39편의 말씀입니다 10편 39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인 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믄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봉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되을 뿐이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가 룩펠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76세 때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아내를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 내 시카고 교회를 봉헌하게 되어줍니다 그 헌당식을 마치고 나오는 룩펠러에게 기자가 묻죠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그 유명한 어머니의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이런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이었는지 기도 덕분이었는지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또 43세에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했으며 53세에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정말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부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53세가 되기까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알로피셔라는 어떤 탈목증 비슷한 병이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의사로부터 이런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어줍니다 이런 상태로는 1년을 견딜까 싶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난 후에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하루에도 백만 불씩 벌기도 하였고 정말 그렇게 벌었지만 정작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잠을 편히 잘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 정말 이 많은 재산이 무엇을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소리치죠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라고 소리치고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하면서 아침을 맞이한 록펠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동안에는 정말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갔다면 이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또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운 교회가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사업에 자신의 정말 그 재산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린 직후에 이상하게도 그의 몸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는 먹지도 못하고 정말 잘 자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을 보니까 잘 먹고 있는 거예요 또 잘 자고 있는 거죠 의사는 그가 55세를 넘기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98세까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보게 되어집니다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록펠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하나님께 불을 짓고 신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는 주석관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다윗의 인생 만련 육신의 병구 때문에 정말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 그때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압살론의 반란에 의해서 갑자기 공격을 받아서 정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달여있을 때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다윗은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내 마음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마음속으로만 읊조를 때 불이 붙을 것 같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가슴이 막 답답해서 가슴이 막 메어져서 이렇게 견딜 수 없다 가슴에 이렇게 우라통이 터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그런 아픔의 시간을 지나 보신 분이라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것은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말을 함으로 인해서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아무리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한다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내가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그 이야기의 중심을 가만히 보면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말거리로 만들어서 나에게 욕시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힘들어할 때 내가 그 마음 알지요 그래요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야기가 뒤로뒤로 돌아와서 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대더라 그 얘기가 뒤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참담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떤 그 배신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시는 사람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겠지요 뭔가 그래도 정 답답해서 누군가한테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즘에는 상담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박사급 되시는 분들은 뭐 20만 원을 내기도 하고 또 이제 10만 원만 내면은 어느덤가 1시간 정도는 상담을 해주세요 10만 원을 내고 가서 차라리 상담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상담소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로뒤로 돌아서 나에게 들려올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 사람한테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다라면 주변의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상담소에 찾아가서 상담소에게 돈을 내고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의 억울하고 답답한 일 아니면 누군가의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을 들었을 때에 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면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분노와 더 큰 불의를 만들어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크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다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자면 화가 가슴에 꽉 차서 터질 것 같다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다윗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한번 손으로 이 손으로 이 가슴을 한번 꼭꼭 눌러보십시오 가슴을 이 가운데를 만약에 아프신 분들은 가슴이 힘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화가 뭉쳐 있어서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분들은 누르면 아파요 그런데 이게 막 정도가 커지면 가슴이 막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것 같아서 그런 심정이 지금 다윗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누군가한테 확 쏟아놓으면 차라리 속에 있는 게 조금 풀릴 것 같은데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확 쏟아놓지 않으니까 이 속에서 정말 이렇게 막 불이 붙는 거죠 속에서 불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화를 표현하는 사람 곁에 가다 보면 늘 뜨거운 용암이 분출됩니다 분노와 원망 불평과 저주가 늘 막 쏟아져 나옵니다 혹은 큰 소리의 다툼이 늘 끊이지 않죠 그로 인해서 그 옆에 가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소리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정말 사단 마귀가 딱 가지고 놀기 좋은 놀이동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막 이게 속에 있는 이 화산들이 용암이 막 분출돼서 나오니까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억울한 일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화가 끓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겠노라 하나 앞에 나아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생각들을 정말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위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갈등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셔야지 마니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만져주셔야지 마니 우리의 마음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침묵기도 중에 이런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단어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 단어를 되뇌이면서 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침묵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입을 다물었다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단어를 생각하겠죠 하나님 생각하니까 나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가장 나한테는 좀 친밀해 어떤 분은 또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너무 친밀해 또 어떤 분은 주여 라는 분이 그 단어가 나에게는 너무 친밀해 사람마다 그 친밀한 단어가 있겠죠 마음에 딱 와닿는 단어가 있겠죠 그러면 침묵하면서 그 하나님 말을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이 막 찾아올 때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딴 생각이 들어오면 아버지 딴 생각이 들어오면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계속 집중하면서 아버지 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 아니면 주님 주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가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 능력이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딴 생각이 내 속에서 계속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내가 붙잡지 않고 내 생각으로 그걸 붙잡지 않고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그것이 멈춰지지 않고 흘러갈 수 있게 그리고 흘러간 자리에는 뭐가 남아요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주님이 남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1분이고 2분이고 3분이고 4분이고 5분이고 20분을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내 속에서 내 생각을 붙잡는 생각들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분노의 이야기들 또는 억울한 이야기들 답답한 이야기들 속상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끄집어내지고 그 끄집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잡다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꽉 차다 보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사람에게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막 분노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다 흘려보내보세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분만을 내가 집중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분만을 내가 되뇌이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안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병 길이만큼 되게 하심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이슨 하나님께 나와와 기도할 때 나의 종말과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날이 얼마나 정말 연약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다이슨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은 나의 종말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록펠라가 질병의 위기 속에서 삶을 새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에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물질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자기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연약할 때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슨은 5절에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병기리만큼 되게 하심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백년을 산들 그것이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넘을 때는 정말 아주 작은 점 보이지도 않는 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6절처럼 6절에서처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들든지 알지 못한 아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이슨 왕궁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정말 비다운 옷을 입을 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야 인생은 정말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 앞에서 그 모든 것에서 물러나서 정말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 죽음을 고민하게 될 때 그 인생의 화려한 것도 내가 쌓아왔던 어떤 부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림자같은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보면 10장 20절에서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루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라니 노래 가사처럼 지금 인생을 즐기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온갖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이른 새벽부터 지금까지 부지런히 달려오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조용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깨닫게 되고 그 삶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이야기했던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흔히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기에 그 맡겨주신 일을 마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구가 나에게만 국한되어져서 생각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죽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다 이루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고자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연약하고 무상하지만 헛되지 않는 것은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 나가다가 그 바톤을 내가 달려온 바톤을 이어받고 달려갈 또 다른 사명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 사명의 바톤을 넘겨받을 사람들이고 조금 멀게는 우리의 이웃들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달려온 그 사명을 넘겨받을 그 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120세를 살았던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라가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하나님의 훈련소 광야에서 40년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가 파란만 제간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길다 참 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느껴졌던지 날아간다 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어린아이가 기어가듯이 천천히 가더라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작년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 서리가 안고 노인이 되었을 때 시간이 이미 나에게서 지나간 것을 알았다 그래서 60이 넘으니까 1년이 새롭고 70이 넘으니까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으니까 하루하루가 새롭더라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어린아이가 아빠와 같이 집 마당에서 열심히 재밌게 놀다가 이제 밥 먹을 때가 되니까 아빠가 얘야 이제 우리 방에 가서 밥을 먹자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당에서 아버지 손붙잡고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당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그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열심히 그 마당에서 놀았던 것처럼 그 주님 손붙잡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방 안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계속해서 주님과 즐겁게 지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부활의 삶이고 영생의 삶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허무하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부여할지라도 소돔성의 재물과 바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다 의미 없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힘들다 낙심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보다 더 진실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다 못다 이룬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제 너에게 바톤을 넘겨주니 너가 그 바톤을 받고 마지막까지 완성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대왕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또 환호들을 위해서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이봉 군사님 아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정말 허망하며 아버지 우리 인생에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셨고 주님 동행하여 주셨고 때로는 아버지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속상한 일을 당하여서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굵을 듯이 아버지 타는 일을 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사람 앞에 나와서 아버지 또 다른 죄를 아버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면서 주님이신 아버지의 위로와 아버지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환호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소망을 아버지 굳건히 붙잡는 아버지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의 약함을 아버지 깨닫는 시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길어지면서 정말 아버지 예배가 정말 아버지 연약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예배의 소중함들이 때로는 아버지 예배의 경건함들이 아버지 흩어지고 있는지 안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자리에서부터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다니엘이 정말 아주 사람들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읽고 예루삼을 향해서 아버지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예배 드리지만 함께 아버지 모두가 모여서 아버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자리자리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혼된 교회를 향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대양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례 중인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분 권사님 아버님 먼저 하나님께 아버지 말아버려고 아버지 슬픔 가운데 있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이 변하여 아버지 소망이 되어지게 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만날 그날이 된 아버지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서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찾아가 아버지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례 중 아버지 권사님과 아버지 집사님과 아버지 정말 아버지요 그 가족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장례가 아버지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아버지 믿음의 예산을 사랑의 예산을 아버지도 또 아버지 풍성히 아버지 만들어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다시 만날 그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풍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